이 소리는 엔시티가 엔시티를 외우는 소리입니다. 여기서 성찬의 미션을 공개한다. 미션 순서대로 엔시티 23명의 이름 논스톱으로 말하기. 이야 이거 어렵다. 와 지성 태령. 지성 태령 유타 런쥔 내 찬 테일 양양 샤오진과 위민 쇼터로 어젠 노태용 정우 재연자니 핸드리 루카스 앤 철로 도룡 후 태미 마크 송찬 다시 한 번 이번엔 정우 버전이다. 지태 유런 해 태양 샤윙쇼 재태정 제자 헬루 천도 쿤 제 머성 오케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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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찬 도전 정우